정 선생님 뭐하고, 은정님 뭐하고. 오, 아버님.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저, 저 종아리는 윤정수. 저 종아리는 윤정수인데. 아, 왜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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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희가 정말 좋아. 재밌나겠다. 최돈병님. 아, 재밌나겠다. 아, 삼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이게 누구야. 최돈병 씨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표를, 외국 우표를 많이 모아서 그때 공부 행동이 좀 있습니다. 여행하시는데 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 삼촌이 여행 가이드를 지금 해 주신 모양이네요. 제가 여행 책임지고 가이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 논리가 예전부터 외국 우표를 많이 모았거든요. 아,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무슨. 기적의, 기적의 논리죠. 연결이 그지? 외국 우표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모았기 때문에 외국 여행은 나한테 맡겨라. 아, 우리 삼촌 답지 않습니까? 기적의, 기적의 논리입니다. 우리 삼촌 진짜 재밌는 분이거든요. 아, 네. 삼촌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외국 나가는데 이렇게 좀. 선글라스 같은 게. 패션을 맞지 맞춰서. 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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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형,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도 선글라스. 엄마가 오늘 아침에 강원도를 가졌어. 왜? 놀러. 이모드라고. 아,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바르고 평소에는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다 해주시는데 머리도 이렇게 뻗쳐서. 야, 야, 야. 원래 미나면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원래 미나면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우리도 선글라스 맞춰왔어. 아, 뭐야. 맞췄네. 맞췄네. 어, 맞춰왔어. 우리는 패션을 맞춰왔어. 아, 아니요. 상룡은 내가 가질 건데. 조금 신경 써서. 아, 아, 안 하세요. 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으니까. 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최영덕에 너무 좋은 고향이 생겼어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다음 다 가봤는데. 러시아 가가지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점 없을 거예요. 그러게. 러시아를 가요? 러시아를 가신구나. 러시아를 가신구나. 러시아 말도 잘하시나 보다. 러시아 가서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점 없을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한 뭐. 은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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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약간. 그래. 이쪽을 맞추고. 그래.